I, I wanna be on the cloud 여긴 떠나지 못한 걸 너와 함께 만나 날아갈래 저 끝에 너와 함께 더 위로 올라간다 Fly high 아 죄송합니다. 춤을 춰서 지금 숨이 너무 차가지고 여러분 죄송한데요.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아 박수 됐는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. Let's go!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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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올라가 위로 난 날아갈 거야 더 높게 위로 더 갈 수 있어 더 날 수 있어 지금 나는 너에게로 go go 너도 내게 와줄래 my baby 아니 내가 가줄게 my baby 언젠가 너에게 다시 내가 돌아왔을 때 그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면 돼 언젠가 그 언젠가 내가 되면 돌아올 거라고 믿어 I'm okay Oh love 기억하니 우린 둘의 밤하늘을 너너너 워 세상 속한 밤하늘을 유난히 빛났던 별들을 Oh 돌아오겠지 해가 지 때쯤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넌 그 마음에 있고 그 마음에 있고 너뿐에 다시 돌아올게 like a breath go Oh Shout out to us crew 자 제 자작품리고 쌍둥카드에 팔로우 한테 심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's go 1 2 3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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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올라가 위로 난 나갈 거야 더 높이 위로 더 갈 수 있어 더 날 수 있어 지금 나는 너에게로 Go go 너도 내게 와줄게 My baby 아니 내가 가줄게 My baby 네 네 감사합니다 오크루 이어 Go up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우선 에코 줄여주시고요 어때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? 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? 현재 이 팀은 아까로 말씀드렸다시피 온트라는 크루고요 어 여기 보면 이스타일샘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 내 것도 적어놨네 네 내꺼 틱톡까지 적어놨네 네 이렇게 있으니까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뭐 티파스 별걸 다 별걸 다 시키네요 별걸 다 시키네요 네 앞은 티파스가 있대요 주머니에 있는 간단한 짠짠이든 10만원, 100만원, 50만원 간단하게 놔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로서도 괜찮네요 아니 아니 쓰레기예요 하하하 들어가 뭐야 자 우선 노래 때문에 분위기가 좀 다운된 것 같으니까 하하하하 지금 신나는 곡 갑시다 신나는 곡 신나는 곡 여러분들 신나는 곡 듣고 싶지 않아요? 날씨도 더운데 네 저만 그런가요? 아 비울 때 같은 얘기 아니 노래는 됐어요 노래는 이따가 노래는 넘쳐져요 신나는 춤 춰주세요 신나는 춤 춰주세요 예 예 왜 왜 왜 왜 야 아이들아 빨리 준비 좀 해줄 수 있니? 시간은 계속 흐른단다 아이 저만큼 예예예예 아 우리 저기 야 너 오늘 배틀 상대가 피카츄 아저씨야 하하하 피카츄 아저씨 자기 닉네임을 피카츄라고 하는 아저씨인데 노래를 네, 여기 안 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못 해드렸겠는데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선은 빨리 준비해 주시죠 아직도 안 됐나요? 뽀뽀잉 그러면은 잠깐만 지금 애들이 너무 지쳤다고 심불폼도 쉬고 한다고 하는데 너랑 너 나와 너가 잘못한 거니까 너랑 나랑 배틀 한 번 하자 음악 틀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케이펌만 쳤으니까 이번에는 약간 스트립도 좀 할게요 알겠죠? 괜찮을까요? 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다 무섭게 보여요 표정이 안 보여서 다 눈만 이렇게 보여 Sugar 여러분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뒤에 통행을 방해하면 저희가 욕을 먹어요 뒤에 통행을 방해를 하면 저희가 욕을 먹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역시 이쁜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 android ende 자 갑시다 우선 음악 아직도 준비 얘들아 준비 빨리빨리 좀 해줄 수 있겠니? 그렇게 하고 마무리 진짜 있네 자 스트릿 배틀을 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랑 저 할게요 음악은 내가 모르는 거여도 상관없어 니가 좋아하는 음악 틀어 너무 트럼퍼지